포항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구 지방회가 소속 교회 9곳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교회 건물 임대료 등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3, 5호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 여기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구 지방에 소속 한 교회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할 때 전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질적인 부분에서 산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구 지방회가 미자립교회 월세 해결 방안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대구 지방의 소속 교회 9곳에 최대 각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월세는 전세로, 전세는 매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에는 총 예산 4억 5천만 원을 기금모금과 지방회비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첫 기금으로 봉산선결교회가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 지방의 확장위원회 기금과 대구 지방의 지방회비를 0.5% 올려서 4년 안에 3천만 원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과 또 지방의 큰 교회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임대료로 인한 고정적인 지출을 해소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가정을 쳐다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목양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한 교회는 요원했던 교회 자립의 길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구동에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는 저희들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힘있게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희입니다.